안녕하십니까 더샵 천안 레이크마크 전용면적 75B 타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5B 타입은 총 50세대로 공급되며 3면 개방형으로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세대 내부는 침실 3개, 알파룸 1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75B 타입 현관은 본다이닝 유상 옵션이 적용돼 한편에는 신발장, 그리고 맞은편에는 대형 현관 창고가 시공돼 있습니다 먼저 신발장은 온가족 사계절 신발을 수납하기에 넉넉한 크기이며 신발장 하단이 띄워져 있어 자주 신는 신발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맞은편 대형 현관 창고는 이름 그대로 수납이 여유로운 큼직한 크기로 마련됩니다 부피가 큰 레저용품 등을 보관하기에 편리합니다 대형 현관 창고는 본다이닝 수납 강화 유상 옵션으로 주방 팬트리, 홈바형 다이닝 수납장, 와이드 다이닝, 식당부 우물 천장과 간접 등으로 구성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관 디딤석은 견고함으로 사랑받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했는데요 단열과 외부 소음 차단에 도움을 드리는 삼연동 현관 중문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 중문 선택 시 현관 신발장 하부에 간접 등이 같이 설치되며 동작 감지 센서로 켜집니다 입구 측 벽면에 있는 현관 스마트 스위치로 일과일 소등은 물론 날씨와 택배 도착 정보, 그리고 주차 정보 및 승강기 호출 기능까지 탑재해 더욱 편리한 외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현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첫 번째 욕실이 있는데요 거울 수납장 뒤에는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바와 내리평 콘센트가 있습니다 측면 수납이 가능한 수납형 세라믹 욕조가 시공되며 평면형 반메립 휴지거리와 코스거리 청소수전이 제공됩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이 시공돼 욕실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침실 3입니다 여기에 있는 붙박이장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의류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짜여 있어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각실 벽면에는 스마트 통합 스위치가 있는데요 조명, 난방, 대기 전력 제어할 수 있고요 취침 시 스마트 통합 스위치로 조명을 끈 후 약 5초 뒤 조명이 꺼지는 지연소등 시스템이 제공돼 잠자리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침실 3 옆으로 침실 2가 있습니다 바닥은 내구성이 강한 강마루로 마감했고요 체감과 환기에 좋은 창호가 시공돼 잔여방으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세대 조명 전체를 LED로 설치해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이며 역시 스마트 통합 스위치를 통해 조명과 온도 등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안의 중심 거실입니다 삭트인 공감감이 상당하죠 주방과 일직선으로 이어진 구조와 우물 천장으로 개방감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거실 벽면은 세련된 포세린 타일 아트홀로 마감해 추가적인 인테리어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여기에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루미나 조명으로 한층 분위기 있는 거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루미나 조명은 휴식, 운동, 독서, 일상으로 구분된 사용자 모두를 선택하거나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를 취향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특별한 매력이 담긴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ED 간접 조명은 거실을 더욱 감각적으로 꾸며 드립니다 루미나 조명은 거실뿐만 아니라 각 침실에도 적용돼 각실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완성시킵니다 거실의 10인치 스마트 월패드를 통해 실내 조명 및 환기, 난방 조절은 물론 외출 방법, 엘리베이터 호출 등 생활의 질을 높여줄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조절 가능하며 삼성, LG 가전 및 카카오톡, SKT 팀 앱과 홈 제어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넓은 공간과 11자 주방 배치가 돋보이는데요 보시는 주방은 기본형인 알파룸 공간을 활용해 본다이닝, 수납 강화, 유상 옵션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로써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온 가족의 취미, 학습을 위한 가족 중심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유상 옵션에는 앞서 보신 대형 현관 창고와 넉넉한 크기의 주방 팬트리, 주방의 품격을 올려주는 홈바형 다이닝 수납장, 와이드 다이닝, 그리고 식당부 우물 천장과 간접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편리한 주방 생활에 도움을 줄 품목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소음은 줄이고 성능은 높인 펜 분리형 렌즈우드 시공으로 보다 빠른 환기를 도와드리며 싱크대에는 다양한 각도로 구부리고 고정할 수 있는 더샵만의 특화 수전, 프리픽스 수환 수전이 시공됩니다 또한 주방에서도 스마트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 무선 충전기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주방 벽과 상판에는 유상 옵션을 통해 고급스러움과 내구성을 지닌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홈바형 다이닝 수납장 맞은편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김치냉장고와 수납장 혹은 비스포크와 수납을 전기오븐까지 포함해서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식기세척기와 음식물 처리기 인덕션 3구, 빌트인 전기오븐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방 가장 안쪽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기에 넉넉한 크기며 2단 선반, 손빨래볼, 하부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부부의 아늑한 공간,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유상 옵션을 통해 루미나 조명을 더할 수 있는데요 루미나 조명은 섬세한 조도 조절을 통해 침실을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꾸며줍니다 휴식, 운동, 독서, 일상으로 구분된 4가지 사용자 모드를 선택하시거나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해 안정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동 빨래건조대와 청소수전이 제공됩니다 이어서 드레스룸은 3면 모두 수납 공간으로 짜여 넉넉한 수납력을 자랑합니다 4계절 의류를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으며 창호가 나있어 환기에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욕실인데요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된 카운터형 세면대가 설치됩니다 샤워부스로 편리한 욕실 생활을 선사하며 비대와 선반형 레인 샤워 수전으로 더욱 깨끗하게 욕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